제약바이오 양털깎기 전기 행사죠. 전기 행사가 오늘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임수 하락이 난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락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매도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를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하락 분위기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죠.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정한 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제약바이오 상당히 약세를 보이겠죠. 오늘 안트로젠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브릿지바이오가 좀 강세 그리고 셀티림 그룹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대부분 약세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다 약세죠.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박세바이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 신규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작정하고 코스닥 쪽에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증시 자금이 신용융자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 자금들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작업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한 번씩 전개가 되는데 그 날짜를 좀 오늘로 잡았죠.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까지 전개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신용을 쓴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쓰죠. 개인들이 워낙 좀 좋아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신규주들 쪽으로는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신규주들은 좀 강한데 그 외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수들은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심리를 크게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하락을 시키게 되면 신용위나 미수는 반대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반대매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전기행사일 뿐입니다. 전기행사 전기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HLB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지금 보면 9%부터 해서 3% 2% 해서 내려간 1% 이상 내려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HLB도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HLB 생명과학은 좀 더 밑으로 밀어내리고 있죠. 2.8%까지 꽤 많이 지금 밑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크게 미는 김에 너도 좀 밀려봐라 이런 분위기죠. 지금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3% 정도 이렇게 좀 밀리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1,2%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뺏길 이유는 없죠. 너무 마음을 뺏길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봉상으로 좀 보면은 이제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아주고 쭉 상승 추세를 타고 갔죠.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갔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겠다. 작정하고 밑으로 밀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같이 그냥 밀리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같이 밀려야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미는 거 보니까 얘도 밀리는 게 답이구나 라고 지금 보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거래원을 좀 보시면 자이체비 거래원 보면은 신한 쪽에서 좀 샀죠. 14,000주 정도 들어왔고 미래대우에서 계속 사고 있고 KB에서 사고 있습니다. 신한은 이제 좀 사다가 끝이 났죠. 끝이 났고 삼성에서 매도 그리고 NH에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다시 좀 걷어 드렸고 메리니츠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왔고 UBS에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이제 멈췄죠. 오전에 좀 샀다가 다시 매도하다가 좀 멈췄습니다. 메리니츠에도 좀 사다 멈췄죠. 얘들은 단타꾼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한 만주 정도 들어오다가 일단 한 시간 정도 사고 멈춘 상황이죠. 거래량은 완전히 주고 있죠. 30만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도 외인들은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프로그램은 매도로 좀 돌아섰죠. 프로그램은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 신한에서 쭉 들어오다가 일단 멈췄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시 반 정도 됐죠. 11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좀 돌아설 만한 시간이 이제 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좀 돌아설 만한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오전에 좀 많이 눌러댔기 때문에 오늘 오후짱 되면 다시 좀 돌려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H&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이거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바닷건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죠. 바닷건에서 놀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오일선을 깨지 않았죠. 오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다시 올라서는 분위기에서 한번 밀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조금 오일선 언제리까지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기회로 이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오일선을 받게 되면 올라서겠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H&B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NA 승인 신청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매도관점보다는 매수관점이죠. 매수관점 얘는 지금의 이 가격 수준에서는 시간이 이제 1월 5일이죠. 1월 5일 수준이기 때문에 눌러주면 매수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매수관점에서 보면 되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바닷건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호재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 밀어올리겠죠. 강하게 밀어올릴 겁니다. 밀어올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박셀바요 정말로 잘나가고 있는데 이 박셀바요 시총을 보면 이제 2조를 넘어섰습니다. 2조를 넘어섰는데 얘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 2상 진행하고 있죠. 국내에서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데 2조까지 올랐습니다. 이 박셀바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얘는 잘가는데 얘는 같은 항암제에 왜 이제 못 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각을 좀 바꿔보면 박셀바요 인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시총 2조까지 올라왔다. 근데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간암 그것도 리버셀린과 카네즈와 같이 하고 있죠. 3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로 하고 있죠. 그것도 글로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NDS 인신청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선낭암 같은 경우에도 환자 모집이 다 돼서 추가 환자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 2상 막바지 단계 있고 그리고 아필리아 이미 승인을 유료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약을 가져와서 NDS 인신청 이제 준비하고 이런 상황인데 시총이 이제 박셀바요가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죠. 2조 정도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얘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HLB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낮은 상황이죠.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총이 2조를 넘어섰다. 그러면 HLB의 시총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정상일까 이렇게 다시 재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얘는 NDA 승인신청이라는 부분이 곧 진행이 될 상황이죠. 곧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신약회사가 드디어 이제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뭐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항암제를 이제 곧 승인을 신청하기 일보 직전이고 신청을 받아낼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그런 양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부각이 되겠죠.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 이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크게 레벨업 되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